딱 видно 즐거워 이거 뭔가 버블버블 비린빵을 아닌가요? 지민이는 거꾼이다? 아니죠. 지민이는 비린빵을처럼 푹푹타신다. 제가 오자마자 귀의 화낭을 까먹고 지웠어요. 그냥 그렇다고요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6일 7일인데 6일입니다 저는 미니몬이에요 네 옆에 내가 있고 너는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슛 알잖아 어차피 쉬운 일은 없지만서도 난 네가 있어서 모두 다 괜찮아 사랑은 내게 다른 게 아니고 사진 속 우리의 웃음이 다야 너의 인비 파인더 초점은 어떤 자연스러운 움직임 따라 널 따라가 아 이런 기분이구나 아 3 2 1 쭈